이번주 산에 맞선에 기분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화요일 방영된 6화가 시청률 10%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드라마 시청률이 10%가 넘기가 힘든데 역시나 많은 분들이 드라마의 재미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1화부터 빼먹지 않고 챙겨본 애청자로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리역의 김세정 배우님과 태무역의 안효섭 배우님이 일전에 라디오에서 시청률 10%를 넘으면 OST 중 한 노래를 정해 서로 불러주기로 공략을 세웠었는데요 안효섭 배우님은 원곡을 그대로 부르고 김세정 배우님은 답가 형식으로 개사를 해서 서로 불러주겠다 약속했었습니다 이번 6화에서 10%를 넘기게 되었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도 OST 중 사랑인가 말을 부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사가 현재 태무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어서 빨리 두 분이 공략을 이행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현재 태무는 하리에게 푹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일이 우선이었던 태무였지만 하리의 SNS를 보느라 회의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전의 태무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인데 태무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이래서 하리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고는 귀엽다 말하는 태무였죠 그리고 하리의 SNS에서 그녀가 속초에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무는 출장을 핑계로 하리를 속초로 불러내는데요 시작은 조금 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태무였습니다 하리가 먹고 싶어했던 푸드트럭 햄버거를 먹으며 하리와 더욱 가까워지게 된 태무인데요 하리 역시 태무의 다정한 모습에 점점 그에게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태무는 차를 세우고는 하리에게 급한 일정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다 말하며 차에서 내리라 말하는 태무였습니다 하리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황당해 하는데 내리라는 말 못 들었습니까? 라고 소리를 치는 태무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하리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태무의 부모님은 과거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태무는 부모님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태무 혼자 사고에서 살아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태무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하리를 차에서 쫓아낸 것으로 보이죠 비가 그친 후 정신을 차린 태무는 다시 하리를 데리러 가보지만 이미 하리는 호텔로 돌아간 후였고 호텔에서 유라와 친구들을 만나게 된 하리였습니다 친구들은 하리에게 남자친구를 인사시켜달라 하는데 당황해하는 하리 뒤로 태무가 등장하며 6화가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6화에서는 하리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게 된 태무가 하리에게 고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신금이가 하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강다구 예장 혼자 남았는데요 강다구 예장은 회사에서 몇 번 하리를 마주치게 되는데 별로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화장실 사건으로 인해 더욱 하리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게 되었죠 조만간 신금이의 정체가 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강다구 예장으로 예상되는데 신금이 때와는 다르게 둘의 교제를 반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하리인데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리 태무가 좋아한다고 해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강다구 예장으로 보이죠 하지만 신금이 때와 마찬가지로 태무가 하리로 인해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는 하리를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무는 하리에게 가기 위해 비가 오는데도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그녀에게 달려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